안녕하세요 효진 조이 채효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춤은요 Where are you now? 라고 후루루루라라라 약간 후루루 국수가 생각난다고 다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 후루루루루라라라를 오늘 저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1&2 했을 때 약간 밀려나듯이 1&2 왼발 3&4 5&6 7&8 한 번 더 점프 1&2&3&4 한 번 크게 5&6&7&8 바로 여기서 꽈당 넘어진 느낌으로 1&2&3&4 5&6&7&8 여기서 팔꿈치 힘으로 가격을 하세요 근데 이 힘이 너무 세서 마지못해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5&6&7&8& 밀어줄 건데 오른발 뒤로 가면서 7&8& 왼발이 앞에 있죠 1&2 위로 팍 뚜루루루루루라라라 그때 치신 상태에서 뚜루루루루라라라 했을 때 왼쪽으로 점점 내릴게요 치고 후루루루루라라라 그 다음 스타트 하시고요 1&8 바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오른발 한 번 더 1&2& 오른발 오면서요 뚜루루루루라라라 라라라 하면서 내리고요 리듬 리듬 한 번 더 따따따 어깨 아웃 인 골반 아웃 점프 뒤꿈치요 왼 앞 왼 한 번 감아주고요 앞으로 앞 뒤 앞 틱 오 왼 넛 하면서 점점 들 거예요 오 왼 업 팍 앤 다운 앤 오자마자 리듬 탈까요 왼 오 업 다운 그냥 계속 왼 오 오 오인데요 어깨 어깨 업 다운 하신 상태에서 스텝 앞 뒤 앞 뒤 그렇죠 리듬 리듬 업 다운 왼 오 왼 자 마지막엔 차려주시고요 왼발 옆으로 가면서 다운 앤 한 번 더 옆으로 웨이브 하면서 오른발 쓰리 포 인 아웃 스텝 에나 한 박자 더 쉴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자 리듬은요 밖으로 리듬 타면서 원 투 쓰리 포 이때는 정갈하게 라인 잡으실 필요 없고요 즐거운 척 굉장히 흥미로운 척 원 투 쓰리 포 두 번 해주시고요 한 번 앞으로 갔다 왔다 에나 스텝 에나 스텝 에나 했을 땐 손녀 위로 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캬 캬 캬 캬 캬 캬 캬 그러면 다운 다운부터 해볼게요 시작 다운 다운 위로 앤 위로 앤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제자리 앤 앤 왼 오 한 번 더 반대쪽 반대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빠르게 해 볼게요. 시작! 원래 박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데요. 지금 느린 버전이기 때문에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. 어깨, 고개, 무릎, 오른발이 왼쪽으로 오면서 캬캬 하면 끝이 납니다. 그럼 빠른 속도로 한 번 진행을 해 볼까요? 1 & 2 &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& 1 2 훅 두루루루라라라 쿵 & 따 앞으로 탁 후루루루라라라 & 리듬 위&아래해 왼쪽으로 쿵 감아 앞으로 자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혹시나 스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번외편으로 짧고 간략하게 스텝을 한 번 더 밟아보도록 할게요 발 잘 보세요 제자리 N 뒤꿈치 다시 제자리 N 점점 빨라질게요 시작 한번 나오시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밤에 연습하시면 밑에 아래층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밖에서 연습해주기를 강추드리면서 오늘의 안무는 끝 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 안무를 배워보셨는데요 굉장히 귓속에서 후루루라라라가 맴도실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외화류나무에 빠지셨다는 증거니까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안무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